안녕하십니까 낙만재율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신 분께서 합사의 두께와 관련한 문의를 주셔서 오늘은 많은 낚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항과 낚시줄 판매업체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알아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낚신들은 라인을 구매할 때 호수나 파운드 표기를 보고 결정합니다. 특히 라인의 강도를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오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낚시 문화는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었으며 특히 낚시줄의 호수에 대한 기준은 일본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낚시용품업체인 바낙스와 시마노 및 다이완은 판매하는 합사의 조언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장강도라고 부르는 것을 바낙스는 강도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반해 시마노와 다이완스는 강력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번역의 차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낚시줄의 강도와 강력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일본에서도 강도를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시마노와 다이완은 물론 다른 낚시줄 생산업체에서도 강도란 표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의 차이와 일본에서 강도 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일본의 낚시용품공업회에서는 재정안 기준에 맞게 생산된 낚시줄에 인정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하자는 안건이 표기에 붙여진 적이 있었으나 많은 업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낚시줄의 강함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강력과 강도의 두 가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강도를 일본에서는 강력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시마노와 다이와도 재원에서 강력이라고 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강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알고 계시겠지만 나일론 라인 1호의 표준 직경은 0.165입니다. 그리고 0.85는 0.148이고 1.25는 0.185mm입니다. 따라서 0.149에서 0.184mm 사이의 직경을 가진 라인이라면 1호라 표시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굵기가 다양한 1호 라인을 무작위로 잘라 양 끝을 당겨서 끊어질 때의 하중을 일본에서는 강력이라 부르고 우리는 강도 또는 인장강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 말하는 강도라는 것은 낚시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재가 가지는 본질적인 강함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게를 나타내는 데니어를 알아야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말 일본에서 합사의 표준 직경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합사를 판매할 때는 데니어를 표시하도록 했고 1호의 기준은 200데니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모르시지만 나일론과 카본 라인의 기준 데니어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데니어라는 것은 9000m의 실이나 섬유의 무게가 1g일 때를 1데니어로 표시하므로 합사 1호의 기준인 200데니어는 9000m의 무게가 200g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낚시줄의 강력, 즉 인장강도로 나누면 일본에서 말하는 강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이나 섬유의 두께와 관계없이 본래 가지는 강도가 강하다는 것은 낚시줄의 직경이 굵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소재 자체가 강하다는 것으로 굵다이 콜 강하다가 아니라 가늘면서도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지만 어느 업체도 이를 밝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본의 단 한 업체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굳이 이 업체의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겠죠? 100데니어의 인장강도가 10kg이고 200데니어의 인장강도가 10kg이라면 강도는 각각 0.1과 0.05로 100데니어로 만든 라인이 가늘면서도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낚시줄은 무거울수록 무거워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데니어를 밝히는 것은 제품의 품질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업체들은 이런 정보를 밝히길 꺼리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얘기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낚시줄 가운데 특히 합사의 굵기가 업체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합사의 표준 직경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것을 준용하고 있지만 일본과는 달리 합사의 강함을 판단할 수 있는 데니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미터기로 굵기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합사의 특성상 측정하는 부위가 눌려 가늘게 개척된다는 문제도 상존하므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라인 제조의 소재가 되는 실과 섬유의 데니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낚시줄은 최고의 기술로 만든 가늘고 강하다는 현란한 홍보보다는 간단하게 데니어만 밝히면 됩니다. 그것만 밝혀도 매출은 급증할 것이니 어느 업체가 먼저 나서시렵니까? 저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지월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